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5월은 가정의 날이죠 어버이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곡은 고맙소 비스트로트에서 굉장히 들으셨습니다 작사는 김주환 선생님 작곡은 삼하천 선생님 그리고 노래는 조엄조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가사 내용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로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부가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동안 진심으로 표현도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그런 가사에 구절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슬로우 보고고요 저는 올겐 연주는 지키로 하겠습니다 예치 장조곡이기 때문에 장조곡이기 때문에 지키로 하고요 그리고 리듬 시장이라 음 리듬 시장 노래 시장도 지루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스폰 연주는 조금 음이 낮기 때문에 제가 시키로 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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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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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연주를 정확하게 멜로디 선을 예쁘게 연주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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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is.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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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슨 이 도시 섭쇼 에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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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슨 이 도시 섭쇼 시라슨 이 도시 섭쇼 시 시래 민밀리래 비례지 시라슨 이 도시 섭쇼 시신의 빛 설설 기회 빛 빛 빛 파 빛 파 설설 바를 내 빛 내 위로 시 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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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시청 마지막입니다. 노래 시청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는 나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줄게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는 나보다 사랑을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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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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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